3분 수학 학습법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사용법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 교과서가 중요하다 교과서가 중요하다 막 이 명문대 가는 애들 인턴을 보면 교과서를 충분히 공부했어요 라는 교과서적인 대답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교과서가 뭐냐 여러분들은 실제 학교 가면 교과서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근데 교과서가 중요하대 여러분들은 지금 최상위권이 아니어서 그래 그럼 내가 최상위권이 되려면 교과서를 보는 사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딱 3가지입니다 1차정독, 개념정리, 2차정독 이게 무슨 말이야 1차 정확히 봐라 개념정리해라, 2차정독을 해라 자 1차정독은 무슨 말이냐 얘는 언제? 새학기 딱 시작했어 교과서를 받았어 그럼 학교에서 학교에서 진도 나갈 때 학교 진도 학교 진도에 맞춰서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걸 들어 이렇게 내가 학원에서 배웠어 그냥 스치지 말고 다시 한번 들어요 수학은 반복학습이 중요한 거니까 그때 교과서에 개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만 봐서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 그럼 그걸 내가 다시 듣는 거야 정독을 하시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풉니다 연습문제나 수행평가를 위해서 문제를 풀죠 그때 문제를 풀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틀린 것을 반드시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 문제 번호에 틀린 것을 체크해 놓으십시오 여기까지가 1차정독입니다 진도에 맞춰서 축축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 정리는 뭐냐 그런데 이제 개념 정리를 딱 할 때 교과서는요 함축된 게 좀 많아요 유형별로 분류가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고도 함축된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다시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좀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그리고 좀 깊은 내용이 없고 교과서가 한 12종 막 10종이 넘어가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를 여러분이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시중 기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념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개념 원리는요 시중에 있는 모든 교과서를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유형별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서 그러니까 기본서를 가지고 첨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하셔야 돼요 교과서와 더불어 알겠죠? 기본서를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 나가 시험법이 쭉 나가 그러다가 2차정독은 언제 하느냐 2차정독은 언제 하느냐 이것은 시험 보기 전날 또는 수능 보기 전에 교과서들을 쭉 훑어 이렇게 전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수능 파일 수능 한 10일 남겨놓고 교과서 정리를 쭉 하면서 출제반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신 대비할 때는요 시험 전날 교과서를 쭉 훑어 이렇게 쭉 훑고 그때 틀린 거 체킹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뭡니까? 2독 그때 2독 3독까지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3번 이상 풀어서 내 걸로 만들어 시험 전날 교과서를 풀어 왜냐하면 학교 내신에서는 교과서 문제를 자주 출제하거든요 내게끔 돼 있어요 서술형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철저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1차정독해라 지금까지 수학 만점을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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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잘나가야 됩니다 이지훈 이지훈 응 응 응 응 고맙습니다.